여러분 안녕하세요! 퍼플키스댄스! K-POP 팬들의 축제! 2021 K-POP 챌린지 오사카가 5월 28일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. K-POP 댄스 무대부터 최신 M자체 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한국을 만나볼 수 있는 2022 K-POP 챌린지 오사카! 방문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 짜인 시비가 연청될 수도 있다 보니까요.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! 저희 퍼플키스도 그만큼 일본 데뷔를 업로드해 볼 수 있을까요?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퍼플키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